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사실상 지상전을 시작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두 번째 단계에 진입했다고 표현한 건데 오래 걸릴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도 작전 병력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경고하며 맞불을 났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폭격이 이어지고 땅에선 탱크가 하마스의 군사시설을 잇따라 타격합니다. 나흘 연속 가자지구로 진격한 이스라엘이 전쟁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거듭 권고했습니다. 서서히 작전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사실상 전면적인 지상전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이스라엘이 침공이란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해소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파괴하고 인질 200여 명을 무사히 데려오는 게 목표라며 두 목표는 상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친이란 성향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충돌도 이어졌습니다. 이란 라이시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향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중동 전체로 확전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